다행이다 다행이다 사람들 다 출근하고 하나보다 지금 맞지? 응 릴리랑 엄마랑 커플은 입었네 봐봐 진짜야? 응? 응 저희 지금 집 앞에 가서 세탁소에 제 옷 좀 옷 좀 맡기고 그 다음에 릴리랑 좀 놀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나 케이프 나 케이프 갈 거야 그래 알았어 우리 뭐 살까? 베이브 바나나 근데 바나나 맛이 있을까? 응 아니면 이거 살까? 이거 사과맛 나는 건데? 응 레몬 좋아 레몬? 응 레몬은 필요 없죠 응 어제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초코 크루아상 또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초콜릿이 되게 적당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맛있더라구요 한국에서 친구들이 3박 4일동안 놀러와가지고 어제까지 신나게 놀다가 이제 오늘부터 좀 일상으로 호치민 일상으로 호치민 일상으로 호치민 일상으로 시작하려구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도 좀 하고 영상도 좀 찍고 영상 편집도 이거 먹고 영상 편집할 거에요 오늘 가능하면 오늘 영상 하나 올리고 아니면 내일 올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로마가 가야 합격 모임 뱃 츠에 뱃 은 뱃 뱃 뱃 뱃 뱃 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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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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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깡총깡총. 깡총깡총. 오늘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세요? 티즈카페. 티즈카페. 자.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자옹. 자옹. 전국에서 어디 써? 뭣지 다. 뭣지 안 뭣지? 뭣지 안 뭣지? 그 안에 들어간다. 그거 안에 서 있어. 오늘은 호치맨에 살고 있는 분이랑 같이 플레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키즈카페를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릴리랑 둘이 가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가서 한 두 시간 정도 놀다가 두 시간? 두 시간 반? 이렇게 놀다가 저녁 먹고 놀다가 들어오려고요. 안녕! 이거 이렇게 올려야지.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해. 해, 아빠. 약간 맨날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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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머리쿵한 이야기 했어? 소파에서? 아빠, 여기 있는 맘에 고기를 해볼 때 고쳐, 오빠. 왜? 보기야 나아.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지? 응. 안녕. 閥곳! autonom. 하여간 놀다. stay in dair? 하이ilit據. 해, 말, 나 왜? â. cka, 베이노 마이 Can I tell you what you'll be no-mai 눌러 세연아? 눌러 세연이가 눌러 릴리가 눌러볼래? 릴리가 이렇게 잡고 땡기래 그치? 우와 릴리가 깨지 않고 릴리가 깨지 않고 릴리가 액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